유리식과 무리식. 그중에서 유리식 먼저 배웁시다. 우리 뭐 방정식이라는 걸 치면서 많이 잡혔죠. 그래서 많이 눈에 익을 겁니다. 유리식. 두 당황식에 대하여 B분의 A걸로 유리수랑 비슷하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물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똑같죠. 단지 유리식은 다항식으로 이루어졌다. B가 1차 이상의 다항식일 때 B분의 A를 특히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1, 2에 의해서 유리식은 다항식, 분수식을 이룬다. 다항식. 분모에 상수만 들어있는 시. 다항식은 그렇죠. 이거 다항식이죠. 다항식 때 많이 다뤘죠. 그 다음에 분수식은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시. 유리식입니다. 유리식의 기본성질. 유리식. 시가 0이 아닐 때 고폭하나 나누어도 성립한다. 그것을 말한 거고. 통분, 약분. 우리 초등학교부터 많이 연습했죠. 분모의 최소공비서가 공통분모가 되도록 분모를 같은 식으로 고치는 것을 통분이라 한다. 약분. 위의 성질 2를 이용하여 똑같은 것을 나누거나 간단히 하는 것. 나누고 간단히 하는 것을 약분이라 합니다. 분자 분모가 서로소인 분수식을 기약분수식이라 합니다. 기약분수식은 같이 두 개 보면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 분수식을 말합니다. 다행히 합니다.